어휴, 한눈 파랗고 좋아요. 오우, 그샷! 오우, 머스탱 드라이버 9.5도와 몬스타 샤프트 56SR 블랙! 블랙 샤프트를 지금 쳤는데 오우, 진짜 살짝... 일반만 버리고 시합에 나갈 수 있는 드라이버인데 이렇게 멀리 똑바로 칩니다. 오우, 진짜 이 머스탱 드라이버 지금 사야겠어요? 안 사야겠어요? 아, 사야죠? 당장 사야겠습니다. 라인나우! 라인나우! 지금 구매하세요. 감사합니다.